안녕하세요. 나 박영수, 54년 말띠 올해는 67세입니다. 취미는 여행가고 놀러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참 좋아했어요. 근데 다들 알다시피 오줌 아무데도 못 갔잖아요. 뭐하고 지냈느냐고? 뭐했겠노? 하루 종일 TV 보고 또 학원 보고 요새 노인 우울증이 문제라던데 이게 딱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. 근데 누가 노인 일자리를 추천해 주더라고. 그래서 신청해 봤는데 며칠 뒤 진짜로 전화가 왔네. 다시 그때 많이 고민했죠.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하나. 근데 일단 와보라는 복지사님 말씀을 믿고 갔죠. 떨리더라고요. 근데 갔더니 복지사님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아, 할 수 있겠다.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제일 즐거워요. 일하는 동료들이 다 신이 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서로 배로도 해주고 이제는 놀러 가는 거 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요. 일하는 게 내 인생의 비타민입니다. 먹road require 먹road 먹road 먹taa